그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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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무서운데요? 부미니까 신기하니까 도망간다 도망간다 우와 멋있다 이게 뭐가 나비야? 할머니 도로지 그냥 뭘 나비야? 얘가 여기서 할 일이 뭐있노? 얘가 여기서 할 일이 뭐있노? 도망치는 것밖에 더 있나? 그러네 도망치네 할 일을 했네 아니 싸워야 돼? 해탐 모르는데? 어 미친 뭐야 도망치게 했어요 도망치게 했어요 도망치게 했어요 도망치게 했어요 도망치게 했어요 도망치게 했어요 아 찔렀는데 시프트 했는데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잠 눌렀나봐 아 잠 눌렀나봐 아 잠깐만 아까 잘했는데 왜이러냐 아 뭐야 처음에 운이 좋았나 아 점프했는데 와우 미친이 있단 말이죠 미친이 있단 말이죠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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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니 저기요 팬분이 잠깐만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이 나비셋 대신 많이 먹었잖아 마찜 이 나비 마찜 아 아니 긍지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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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게이드 저게 뭐야 와 게이드 거 9 워 굿 예 5 5 이게 원래 1투반에 깨는거야 이거? 덩치는 엄청 큰데 이거 이름이 뭐였죠? 이거 보고 놀랬다 이거 이름이 뭐였죠?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바람개비 맞나? 오랜만에 봐서 단어를 까먹고 있었다 오 멋있다 여기도 사진 하나 찍을까? 사진 하나 찍자 멋있다 무슨 보스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다들 떠시는지? 오 깜짝이야 오 진짜네? 오 진짜 나왔는데? 동세시대 사람이 왜 나오냐고요 동양이랑 안맞잖아 이거 꼭 싸워야되는거에요? 아니 타이틀키 내고 싶은데 이게 낄끼라는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이 있다고 선 철권 캐릭터는 철권에 나와야되지 고우키가 나왔을때 역겨운 눈들 그럴게 있잖아 갑옷 웃어들 우와 파기력 봐 또λε fin 피우카르 타이틀키 캠카 지지 테렐라 타이틀키 이러게 이러게 여기는 백맨 uso 자 일단 니가 1뜨는 어림도 없다멘 아 진짜 1뜨..각이었는데 아 진짜 이번에 깨볼게요 별거 아닌거 같은데 이제? 야 일로와! 일로와! 오이씨 아니 형님요 파이어볼 뭐야 어디가 아니 어디가 어디가 내 아이템 줘 이게 아닌데 까비 원래 그림이 장사라고 왜 안 죽지 아니 왜 운이 좋은거야 운이 왜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죽이는거 아니에요? 아 낙사 아님 안 죽음 아 낙사 아님 안 죽으면다고 야 !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? 불사백 있으면 그냥 이기지 않을까? 아야 피했어! 피했다고요! 피했는데 아니 심혈.. 그걸 못질렀니? 아 피했는데 오오오!!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감이 왔습니다 조져버렷! 자 왔어요 여러분 진짜 왔어요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미안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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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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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미안해 야 야 야 야 야 진짜 이걸 죽네 나는 잡았다 생각했는데 기다려봐 이제 기다려봐 기다려봐 감 왔어 감 왔어 자개 wis 원래 처음엔 monkeys 다들 처음에 척키 사열 잘했냐고 음코 짱가에 척키즈는 백정보 흔들린 맛이 낫지만 좋죠 왔어?", miracles 미안 미안ện tho 총들지마 미안 미안 아 미친 총동걸 후회하게 만났는지 아니 미친 백돼시를 하네 좋댔다 좋댔다 야 이거 총맞은거 같아 진짜 총맞은거 같아 우와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왜 안맞았지 맞는거 같았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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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시고 아니 잠깐만 아니 지롤 뭐고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별거 아니네 예스토리 읽고 다보면 지장보살 줘요 지장보살이 뭐하는건데요 지장보살은 미회부활 가능이요 개조인거네요? 그럼 깨야죠 아아 오 깜짝이야 한이 오 깜짝이야 오 깜빡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그 간파였어 아까 그게? 반짝거린게? 몰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